킹은 원GX1의 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름은 이루다윤입니다. 윈도우 베이스 게이밍 핸델드 원GX1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날에는 원 넷북은 게임 테스팅 비디오에 대한 내용입니다. 더 정확하게, 인텔의 새로운 CPU, 타이거 레이크에 대한 내용입니다. 더 정확하게, 타이거 레이크 UP4에 대한 내용이 7-15W TDP에 대한 내용입니다. 원 넷북은 원GX1이 마켓에 대한 내용입니다. 원GX1의 패션 에이션은 인텔의 코멘 레이크 CPU에 관한 것입니다. 원래는 원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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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 에이션, 타이거 레이크 CPU에 관한 것입니다. 현재 원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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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 에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타이거 레이크 UP4 라인업에 대한 내용입니다. 원 넷북은 i5의 체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i5-1130G7입니다. 그래서 원작은 원작은 프로 에이션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. 아직도 모르겠습니다. official Discord 사이트는 i7 모델의 출시되어 보입니다. i5 모델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죠. 아마 Driftin-3에 대한 궁금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은요. Driftin-3은 타이거 렉 CPU를 사용합니다. 제가 정확한 테스팅이 없었지만 Driftin-3은 원작성 프로에이션이 더 좋지 않을 것입니다. Driftin-3를 사용하는 것은 타이거 렉 UP4 CPU입니다. 타이거 렉 UP4는 12-28W TD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타이거 렉 UP3를 사용할 수 있는 타이거 렉 UP3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원작성 프로와 Driftin-3는 직접 합류할 수 있습니다. 원작성 프로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Driftin-3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타겟 마켓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없죠. 원작성 프로와 Driftin-Max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작성 프로는 Driftin-Max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직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원작성 프로와 Driftin-3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기술은 더 이상의 프로와 Driftin-3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, 현상치까지 이 기술이 무엇일까요? 원작성 프로의 이기술을 사용할 때, 원작성 프로와 Driftin-3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식 조사에서 우리는 원작성 프로와 Driftin-3의 기술을 사용할 거를 보기엔, 그래서 한국 시기가 약 12시까지 배송이기 시작됩니다. 한국 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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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가 약 11시까지 배송이기 시작됩니다. 정확한 정보 시간에 대해서, 이 사이트에 클릭하여 사이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댓글에 남겨주세요. 이번 시간에 모두 다 중심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